자막제공 배달의민족 자막제공 배달의민족 자막제공 배달의민족 여러분들을 환영받습니다. 잃어버린 신념을 비해 두고 새로운 공익 시절을 맞아서 여러분들을 마음속에 의해 줬던 단장 고수천 감사합니다. 네. 은혜님. 최종류상 고위기호 동기입니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까지 반반도의 평화를 위해 함께 함께 흥어 주신 모든 것이 감사드립니다. 또 한반도의 새하늘 새상이 열릴 수 있는 큰 박보를 할 수 있을 바랍니다. 우리 남측 인사들을 각자 드리겠습니다. 저는 권두계교구 고맙습니다. 저는 상은호 총위원장 노회자의 주위원회 고맙습니다. 저는 민정 총위원장 하여행을 공개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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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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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